네 반갑습니다 코인승부사 박프로입니다 제가 블록체인 위크에 참여하면서 이제 베이비도지 재단 한번 들러봤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베이비도지 재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여러 코인 재단의 대표분들이 참여하면서 인터뷰하는 모습 봤는데요 아무래도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내부 전체는 찍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양해 좀 해주시고요 매년 참여는 좀 힘들어서 저도 간간히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호재거리가 너무 많아서 저도 식견을 정말 많이 넓히고 왔습니다 아마도 바이든 정부 때는 가상화폐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당선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 트럼프는 워낙 가상화폐 신봉자이니까 인터뷰 내용에선 모든 재단들이 대선 이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비도지 재단이 블록체인 위크에서 코인마켓캡과 바이낸스 스퀘어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이번 인터뷰에서 앞으로 재단의 방향성과 그리고 추후 거래소 상장에 대한 방향성도 얘기할 가능성이 보이고요 그럼 추후에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국내 거래소 상장 예를 들면 업비트 상장 쪽도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블록체인 위크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그동안의 재단 행보를 볼 때 비공식적으로도 코인베이스 상장을 언급한 걸 보면 이번에도 블록체인 위크에서 충분히 언급할 수 있고요 이번 컨퍼런스는 제가 지금 참여 중이니까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들은 저희 홀더 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비도지가 이번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에서 F&B 스폰서로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건 점차적으로 베이비도지의 파급력이 시장에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폰서 참여가 100개 200개 코인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많아야 2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가상화폐가 아시다시피 몇 천 개 정도 되죠 베이비도지가 이런 스폰서에 참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파트너십 그리고 생태계를 넓혀나간다는 건 앞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전망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블록체인 위크를 통해 생태계가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베이비도지 코인 관련 자료 정말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아주 밀접한 관계인 걸 아시죠? 그럼 이번 컨퍼런스가 안정적으로 끝나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베이비도지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겠고요 이제 베이비도지가 계속 일론 머스크도 언급 중인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우주 관련 사진이죠 이건 뭐냐? 지금 일론 머스크 주력 사업 중 하나가 스타링크인데요 이 스타링크가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발사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베이비도지 보시면 인공위성 보이시죠? 이 인공위성이 곧 일론 머스크와 스타링크의 협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거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 머스크가 완전한 트럼프 지지자죠? 트럼프 당선에만 몇백억씩 쓰고 있고요 그럼 이번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대선만 끝나면 베이비도지 코인과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정말 큰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형 호재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정보 알아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 블록체인 위크에서 나오는 베이비도지 코인 선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공개 전에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떤 기업들과의 협업 가능성도 시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문의 0번 남기시는 분들께 선공개해드릴 거고요 어차피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배도지 보유 중이신 분들일 텐데 이게 선정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파우즈 토큰 이걸 채굴하셔야 합니다 파우즈 토큰 채굴하는 방법은 제가 직접 알려드릴 거고요 자동 채굴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우즈 토큰 채굴하시면 추후에 베이비도지 생태계 내 코인들과 스왑이 가능해질 텐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런 정보들도 오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파우즈 토큰 하루에도 몇만 개씩은 채굴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도지에서 제일 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파우즈 토큰인데요 이거 채굴하시면 나중에 톤체인이 인수되고 상장하게 되면 정말 몇백배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채굴하셔야 해요 저도 지금 거의 2천만 개 정도 채굴했는데 저희 쪽에 문의 남겨주시면 자동 채굴 방법 그리고 선착순 10분에게만 3만 개 파우즈 토큰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곧 돈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평소에 남는 시간에 휴대폰 이렇게 한 번만 확인하시면 자동 채굴 하면서 그게 정말 곧 돈이 되니까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빠르게 문의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